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챙겨볼텐데요. 최근에 셀트리온 삼행제 합병 이슈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차익실 물량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를 몇 개 검색해보니까요. 합병에다가 호실적 겹 경사에도 셀트리온 목표 주가 크게 올리는 데가 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ppa 삼각 등 단기 실적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에 대한 부분과 호실적은 양호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중에 천천히 또 한번 살펴보면 될 테지만 ppa 삼각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함에 어떤 프리미엄 줬던 부분에 대한 삼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거예요. 브랜드 영어권 가치에 대한 것을 웃돈을 얹어주고 나중에 이것을 삼각 처리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현재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는 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뉴스가 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차트를 한번 챙겨보면요. 셀트리온 삼형제 여러분들 큰 기대감으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국민주 중의 하나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 40만원 인근 37만4천원에서 12만원 여기에 큰 흐름의 박수권 중에 한번 지지상 한번 꺼보자면 이런 큰 흐름의 박수권 중에서도 상승하면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추세를 좀 좁혀놓고 보면요. 이렇게 하락한 추세를 돌리는 시도가 나왔다 이거죠. 앞전에도 몇 번 그런 시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20만원 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의 기대감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상승 전환 됐으면 이런 구간을 깨지 않고 추가 상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너졌다가 상당히 합병 기대감에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잘 나오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합병한다고 나오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지지상 단기적으로 셀티럼부터 한번 챙겨보자면 이런 부분들 반드시 참고를 한번 하셔야 될 거에요. 자 여기 보니 13만원 인근은 최근에 한 2년 가까이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위에는 14만원 권대 14만원 권대 또 초강력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구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이렇게 밑으로 쳐질 일이 현재는 확률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만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14만4천원 권대 여기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권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상승할 때는 무조건 상승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일단 18만원 권이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로 예측이 되구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8만5천원 권대에서도 상당히 크게 저항을 받았던 상당히 크게 저항을 받았던 그런 권력이니까 목표치는 18만원과 18만5천원 권을 목표치로 가져가야 될텐데 자 지금 현재 어저께 3% 가까이 셀티리온 조정받았고 셀티린 헬스케어 셀티린 제약도 다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자 이제 모든 2평선 다 상승으로 전환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조정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그렇습니다. 한 20일 권력으로 조정받는 16만원권 정도 이렇게 내려와야 이렇게 내려와야 내가 한번 접근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게 좋겠다. 덜렁 하루이틀 조정받는다고 매수하지 마시구요. 16만원권 인근으로 조정을 받으면요. 날짜상으로도 보면요. 제법 상승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조정받았는데 크게 음봉으로 무너진 오일선이 무너졌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을 한 2, 3일 더 거쳐야 될테고 그때 16만원권까지 온다면 이평선들이 20일, 그 다음에 240일, 60일, 120일 이런식으로 다 어느정도 상승 쪽으로 다 털어내면서 조금 수렴할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격이 크죠? 여기 뻥 뚫혔잖아요. 이격이 크면 어떻게 된다? 이격을 좁히러 와요. 그죠? 이격을 좁히러 온다 이러니까 그냥 또 그냥 막연하죠. 차익실험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 어저께 조정을 받으면 하루정도는 지켜봤다 이거지. 근데 하루도 만약에 제법 차익실험물량이 더 나온다 하면 이제 고점 부위에서 밀리는거 확인하고 차익실험물량들이 추려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그냥 가격이 가격적인 측면으로 조금 밀린다 해서 덜렁 매수하지 마시고 이격을 좁힌 16만원권 정도로 내려왔을 때 그때 양봉을 딱 보여주면 그때 지지권에서 한번 매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자 16만원에서 15만8천원 여긴 또 강력한 저항받던 부분을 크게 랠리를 했기 때문에 16만원에서 15만8천원권은 제법 강력한 지지를 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셀트리어는 15만8천원에서 16만원권 정도에서 매수 가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기관외국인 수 보니까 최근에 며칠은 외국인 매도했습니다만 어저께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도 나오면서 차익실현 좀 나왔고요. 그 이전에 보면 외국인이 좀 사주고 기관도 매수해 주고 있으니 주가 흐름은 어떻다? 양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어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어는 헬스케어도 여기 딱 보니까 벌써 좌측에 가보면요. 자 그래도 이렇게 꺼보죠. 자 셀트리어는 헬스케어도 셀트리언과 뭐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크게 하락하고 이제 돌려낸 시점이다. 그죠? 이평선들 다 돌려낸 시점인데 좀 다지는 다지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지죠. 박스코 그죠? 박스코인데 하락 추세를 돌파해낸 박스코니까 자 박스코 상당가니까 어떻습니까? 7만 7천원권 여기 쫙 가니까 벌써 여기에서 장 받았던 자리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서 그죠? 정고점 인근에 장 받으면서 어저께 3.4% 쪼버 크게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실 물량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맥락으로 이번에는 7만 천원권이 장의 역할을 했는데 돌파했으니 7만 천원에서 멈춰줘야 더 좋긴 한데 7만 천원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가격적 부담이 있다. 그죠? 그러면 7만 천원에서 7만 9천원 정도 사이에서 적당한 조정을 보일 때 여기 러프하게 7만원권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 보이면 셀틀린 헬스케어도 매수 가담해보는 것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하락하던 추세 상승전환 강하게 중간중간에 조금 쉬어가면서 강하게 지금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정 받으면 없는 분이라면 6만 9천원 정도 여기 7만원 정도에서 그러면 이평선이 올라오거든요. 20일은 좀 깨질지 몰라도 60일에 지지를 받으니까 충분히 한번 지지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잘 챙겨보고요. 자 하나 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가격이 왔다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이 순고르면서 와야 되는데 음봉으로 한방에 이렇게 뻥뻥 깨는데 쉽게 말해서 매도가 너무 강한데 이렇게 보면요. 음봉이 이후에 개발하면서 막 크게 무너지죠. 이럴 때 한번에 여기 왔다고 매수를 덜렁하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스무스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그것이 첫 번째 조건 하나 두 번째 조건은 이 상승폭에 적당한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식 기초강의 안에 들어가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기간 조정은요. 동기간 법칙을 참고하시면 좋을 테고요. 제가 여기 상단에 여기 상단에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거 딱 누르시면 들어갈 수 있도록요. 가격의 조정은 피보나치 여기 상승폭에 며칠 전에 제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클릭을 별로 안 하시던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셀트리온 제약은 피보나치 조정대를 기준으로 한번 또 설명해보죠. 그 또한 여기 상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피보나치 조정대 그 이전에 지지저항 먼저 한번 세팅해보면요. 삼행제는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앞전은 또 보지 않겠습니다. 대략 지지저항 때가 이렇게 나와요. 대략이라 해서 이거 대충 껐다는 게 아닙니다. 지지저항은 확실하게 껐는데 그러한 가격대가 대략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나 실렁실렁하나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니까 또 이전에 상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챙겨보죠. 한번 돌려보는 게 힘든 건 아니니까 똑같죠. 흐름이 똑같습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박스권 중에 추세 상단으로 다 위치해 있고 하락 추세는 다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좌측으로 가봐요. 여기서 왜 밀리는지 다 이유들이 있죠. 크게 세 개 종목 중에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고점 부위도 가가지고 밀렸는데 물론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에 직접적인 이슈가 없으니까 뭐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 드네요. 여기까지 못 가고 밀렸잖아. 그렇죠? 여기 밀리는 상황에도 보니까 여기 좌측에서 상당히 강력한 장암을 받았던 자리에서 5% 가까이 빠진다. 더 약세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제약에 조금 더 관심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강한 종목이 적당히 조정을 잘 받을 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 이거 가격 조정을 더 많이 받으면 더 싸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왜 더 많이 빠졌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마디에서 상승폭의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적당하느냐 라고 기준을 대볼 때 피보나치 조정대를 대볼 수 있는데 그건 가격 조정에 대한 판단을 한다. 그랬죠? 자 그거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러프하게 여기 인평선이 이제 올라올 테니까 한 7만 8천원권 정도로 조정을 적당히 마무리해야지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조정폭이 진짜 커요. 자 왜 크다 말하는지 여기 한 6.18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보도록 하죠. 그렇죠? 절반 이상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여기 상승폭이 절반 이상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조정을 가볍게 받은 것이 아니라 강하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 부위만 캡처해보면요. 자 6만원에서 9만천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니 50%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절반 정도의 조정이긴 한데 여기까지 오면 조정폭이 좀 크다. 일단 그렇게 판단들고요. 8만원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38.2%에 위치한 가격대네요. 여기에 상승폭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나중에 여기에서 반등을 하는가 하고 추가로 여기 빠져서 반등하는가 하고 여기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빠져서 반등하는가 하고 추후에 흐름이 다르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38.2% 그러니까 38.2%와 50%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 해야만 이렇게 추가 상승이 더 용이하다. 조정을 가볍게 받는 것이 더 좋다. 그렇다면 비보나치 조정대를 봤을 때 이평선이 올라올 거예요. 8만원권 정도에서 한방에 빡 왔을 때 좋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상승을 제법 한 6,7일 했으니까 세볼까요? 기간 조정은 여기 마지막 마디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 올랐습니까? 8일 올랐어요. 그럼 며칠 정도 조정 받아서 여기 8만원 정도 꺼내오면 좋다? 그렇습니다. 4일 정도 조정받고 오는 게 좋다. 이겁니다. 표시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 덜 이렇게 3일 정도 더 조정받으면서 그때 은봉으로 크게 이만큼 빠져서 한 번에 이렇게 오면 날짜도 안 맞고 낙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한꺼번에 하락의 강도가 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니 적당하니 조정받다가 8만원 임금까지 왔을 때 딱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 1차 매수 가능하다 이겁니다. 2차 매수는요 7만 5천원권 그래도 절반 가격대 정도 여기는 이평선을 뭉치면서 올라오는 가격대니까 여기 정도에서는 2차 매수 정도 가능하다 그럼 단가가 적절히 맞춰지죠. 자 그런데 여기 7만 5천원대 무너뜨리는데 추가 매수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류를 좀 하셔야 돼요. 왜 이 강력한 지지권도 무너뜨리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말씀드렸습니다. 8만원권에 한 번 매수 7만 6천원권에서 한 번 매수 그러면 단가가 7만 8천원이죠. 7만 8천원에서 7만 6천원이 무너지면 그죠. 2천원 지금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추가 매수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대기하고 있다가 반등 이후에 다시 7만 6천원권 다시 회복해내는 거 보고 3차를 매수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 이룰 가능성 높지 그리고 고점을 이거는 삼형제에 동의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고점을 조금이라도 저점을 조금이라도 높이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기관외국인 쌍크림 셀티븐 제약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셀티븐 삼형제는 생각해 보시면 될 테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가격 아주 좋게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이냐 상당히 고민된다.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예시 들어드린 걸 보면 돼요. 언제 셀티븐 삼형제를 지금 말할 때 무슨 무슨 신호가 나왔다 그럽니까 오늘 사투리가 좀 많이 나오네요. 무슨 뭐요 하하하 무슨 신호가 나왔다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와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봐요. 아주 양호하게 쫙 치고 갔잖아요. 한 7,8일 동안 그러면 그 다음 날 봤을 때 뭐가 놓으면 차익실현 들어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대원봉 나오면 올성 깨는 장대원봉 은 뭐다? 매도 시그널 이에요. 그때 가지고 있는 거를 차익실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던질 필요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하락하는 강도에 따라서 나도 비중을 조절을 같이 하면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총 보유 비중에 적당히 1,2% 빠지면요. 그죠? 한 10% 정도 그죠? 보통은 3분의 1 매도해라 그러는데 10% 정도 먼저 매도 했다가 생각보다 1% 정도 해서 하락 안하고 2% 내려가지고 또 10% 더 매도 어제처럼 셀프트니 3% 가까이 내려가지고 3분의 1 30% 3분의 1 매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쳐지죠? 또 하락하는 강도에 따라서 매도를 어느정도 하되 내가 단가가 괜찮고 이것을 그래도 조금 끌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비중은 예를 들어서 한 30%에서 50% 비중은 내가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여기 러프하기 16만원대 셀프트니 기준을 했을 때 16만원 무너지기 전까지는 내가 한 절반정도 물량은 홀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죠? 그 강도에 따라서 매도를 했다가 만약에 하루 이틀 조정받고 올라가면요 그때 올라가는 양봉에 이렇게 넣으면 팔았던 거 위에서 팔았던 거 다시 추가 매수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해 하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공부가 조금 더 되어있으면요 지지권 정황권 공부가 조금 더 되어있으면 그것이 원활하게 더 될텐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안된다는 것은 내가 지지와 정황에 대한 아직까지 공부가 조금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와 정황에 대한 부분도 제가 상단에 여기 상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메모 좀 해놓구요 자 그래서 중장기 중장기 하는데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다 무조건도 무조건적으로 전 비중을 다 홀딩하는 것이 중장기가 아니에요 에코프로 이런거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장기라고 150만원까지 가는걸 보고 있다가 지금 반토막난 70만원권 와있는데 여러분들 중장기라고 이게 마음 편하게 지금 좋은거에요 아니다고 몇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르고 오른 종목이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 조금만 해본 분이라면 이거 무슨 시그널인지 여러분들 말 안해도 죄송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윗골이 달고 엄청난 음봉으로 밀리면서 연속적으로 음봉으로 밀리면 이거 매도 시그널 이거든요 이거 개무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왔다갔다 좀 하다가 그죠 밑으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위에서 좀 팔았다가 다시 지지권 좀 사놓고 사고 팔고 좀 하라 이 말입니다 위에서 위에서 팔아먹었던 거 여기 나는 절반의 가격이 사는 건 절반 가격보다 되는 거잖아 60만 원 인근이니까 여기 위에서 팔아먹은 비중을 여기서 다시 사넣으면 세일에서 사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팔아먹었던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매수매도를 적절히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중장기라고 무조건 들어가면 그게 중장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두산 로보틱스 엄청나게 상승했죠 자 5일선 이탈하면 매도 시그널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조금 줄여나가라 조금 전에 설명 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테고 전부 다 던질 필요 있다 전부 다 던질 필요 없다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일정 비중은 추세가 완전 무너지기 전까지는 들고 갈 필요 있다 근데 슈팅이에요 자 목표치 공부 한번 해보죠 오늘 강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돌려봐요 천천히 돌려보면요 그냥 일반 적인 그냥 수박 거닭기 식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꼭 필요한 기법들을 잣대를 대가면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도움될 겁니다 3만 2천원에서 상승해서 4만 7천원에서 조종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 상승폭 만큼 올라간다가 아까 목표치 산정법이랬죠 얼마입니까 3만 2천원에서 4만 7천원이니까 1만 5천원 올랐습니다 1만 5천원 더하면 6만 3천원입니다 6만 3천원 꺼보죠 6만 3천원 자 러프하게 자 여기 상승폭만큼 자 대보니까 6만 3천원 목표치 인간하니까 일단 위꼬리는 막 달았는데 어저께 한 번 더 치고 갔어요 한 번 더 치고 갔습니다 슈팅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종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 있다 자 조금 더 조금 더 월성까지 기다리자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15% 조종 받아야 월성 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조종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상승 폭의 절반 정도 권역인 7만원 번 정도 내가 훼손하는 조진이 보이면 그때부터 체액실현 조금씩 한 번 내가 고려하면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전일 상승폭 상당히 컸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러퍼 15% 가까이 빠져야 되는 거라고 보여질 때 너무 그래도 많이 조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일 올랐던 폭의 양봉의 절반 정도 권역인 7만원 정도 까지 만약에 조종을 받는다면 그때부터 차이시는 내가 조금 해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외국인 싹쓸이 막 들으면서 상당히 강한 랠리에 지금 사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종을 기다리셔야 돼요 충분히 조종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복습하는 개념으로 피보나치와 언제까지는 조종 받아야 되는데 피보나치와 그 다음에 기관 조종을 대본은 동기관 법칙 해보자면 마지막 여기에서 여기 상승이 9일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정도 조종 받으면 좋다 4,5일 정도는 적어도 조종 받아야 돼요 하루 이틀 조종 막 빵 간다 쫓아가기 부담된다 이겁니다 기관 조정이 별로 작으면 추가 조종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가장 좋은 것은요 한 4,5일 조종 받았을 때 이평선 21건역 정도까지 조종 받으면 내가 사기가 좋은데 신규 매수의 관점입니다 그럼 어디 정도 조종 받으면 가격 조정이 적당히 끝났다라고 판단하느냐 피보나치 대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상승폭에 3825 618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 38.2% 50% 61.8% 조종 받은 가격대가 62700원 58000원 55000원 이렇다 그죠 그러면 9일 올랐으니까 한 4,5일 적당히 조종 받으면 여기서 멈추면 가장 좋겠습니다 382 지점 자 그러나 상당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이대기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절반 가격대인 자 59,000원권까지 정도 적당히 왔을 때 적당히 왔을 때 신규 매수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그런데 이 상승폭이 50% 절반을 절반을 그죠 4,5일 만에 조종받는데 참 들어가기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참 쉽지 않다 워낙 급등한 종목이라서 그래요 워낙 급등해서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 급등을 했다는 거는요 만약에 차익 실효 물량이 위에서 적당히 나와야지 지금 단기간에 얼마 올랐습니까 3만 2천원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또 다릅니다만 그죠 지금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지금 4만 3천원 올랐으니까 4만 3천원이면 거의 150%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150% 올랐는데 그죠 한 달 만에 그럼 차익 실효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아 그것도 그죠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그거 참 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로 예로 에코프로 자꾸 들이대는데요 에코프로 보자 이거죠 이거 뭐 3일 만에 얼마가 빠졌습니까 93만원 150만원에서 93만원이니까 30% 빠진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맞죠 150만원에서 92만원니까 거의 60만원 빠졌잖아요 60만원이면 30% 넘습니다 35% 이리 넘어갑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볼까요 한 달 만에 얼마 올랐는지 한 달 만에 65만원짜리가 150만원 갔으니까 그죠 한 80만원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아까 그 상황과 비슷하네 150% 정도 올랐잖아요 한 달 만에 150% 오르니까 3일 만에 얼마 빠진다 그죠 40% 가까이 빠질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급등한 종목을 꼭대기에 잡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잘 올라간다고 잘 올라간다고 꼭대기에서 급등한 종목을 꼭대기에서 잡으면 며칠 사이에 3, 40% 빠지는 건 1도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내일 더 올라간다고 잡으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충분히 조정받은 이후에 접근을 해도 접근을 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분의 영역이에요 아이고 나는 이거 못 샀네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그죠 가지고 있는 분이 이 강한 상승을 누리는 그런 권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전망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의 전망이 더 중요하겠죠 자 코스피 저번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해라 그랬습니다 코스피가 더 위에 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 위치 비슷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강도입니다 상승 강하게 했고 조정 적당히 받았죠 코스닥은 상승 강하게 했고 조정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반등을 더 잘하고 지금 여기 직전 공매도 전면 금지 한 당일 보다 약간 위로 치고 갔다가 밀리는 반면에 이거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좋지 않죠 코스닥보다 코스피라는 것도 주요했습니다 저번주 방송에 챙겨봐요 주간 브리핑 챙겨보면 전략 제시한 대로 맞을 겁니다 자 그러한 근거는요 추세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수급이다 그랬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코스피는요 기관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여기 보시죠 기관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저번주도 자 코스닥은요 기관외국인 안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코스닥은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코스피가 강하게 가는 이유 한번 대봐라 한다면 주가와 환율은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환율이 우리나라가 1360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1300원때도 훼손했다가 지금 주 후반으로 오면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환율이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 그렇죠 환율이 빠지는 상황이 오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그렇네요 반등하네요 그렇다면 또 하나 체크리스트 자 다음주 그러니까 저번주 반등하던 환율이 추가로 더 반등해버리면 미터가 조정을 좀 더 받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하고는 디커플링 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을 뭐 전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심없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디커플링이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 만약에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가 올라갈 때는 같이 강하게 못 가고 미국 시장 조정받는다고 같이 밑으로 쳐져버리면 아 우리나라 체력이 한 번 더 약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 테고요 자 그것과 지금 자항권 자 1513 여기 1520이네요 러프하게 여기에서 지금 자항받고 있는데요 무슨 자항? 이평선의 자항이네요 그렇죠 121 이평선의 코스피는 자항받고 있는데 자 추가로 더 쳐져버리면 쳐질 때 그러면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저항인데 밑에 이렇게 있으면 지지잖아요 61 이평선이 2464 정도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지를 해야지 크게 무너뜨리면 이렇게 크게 무너뜨리면 조정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때 조정받을 때 기관외국인이 최근에 4주던 코스피를 강하게 쌍거리로 매도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관외국인 이렇게 쌍거리 매수해 주니까 이렇게 잘 올라오고요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도하면 빠져요 자 그렇게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2차전지 소재단 종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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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강하게 못하고 있는데 여기 장룸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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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댓글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요 추가 댓글은 더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들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